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박신양 최진실 주연의 영화 편지에 삽입되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곡입니다. 원래 이 곡은 오페라 세르세 1막의 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인데 라르고의 빠르기로 느리게 부르기 때문에 라르고라는 제목 아닌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느린 악곡이 빠른 악곡보다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하기에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.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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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